걸그룹 다이아가 해체 소식을 전해 팬들을 아쉽게 했다. 소속사 측은 이날 다이아가 8월 발매하는 마지막 완전체 앨범으로 팀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. 소속사는 전속 계약 종료 전 마지막으로 발매하는 앨범이라며 앨범을 끝으로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며 해체를 공식화했다. 다이아는 오는 8월 6명 완전체로 새 앨범 활동을 펼친 뒤 해체할 예정이다. 특히 이번 앨범에는 배우로 활동 중인 정채연도 합류할 예정이다. 이번 앨범은 2020년 6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컴백으로 팬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해체 소식으로 큰 아쉬움을 안겼다. 다이아는 지난 2015년 9월 7인조로 데뷔했다. 나랑 사귈래? 감싸줄게요 등 다양한 곡으로 활동했다. 현재 다이아 멤버들은 9월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다. 다이아 역시 아이돌에게는 마의 구간이라 불리는 7년차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해 눈길을 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